1, 2, 3, 2, 3 요헤이 요헤이 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지금 샀지 어딨어? 아 다 있어 뭐 샀어요? 난 니네들 선물 다 사줬는데? 아 진짜? 아 이 가방도 샀네 이 가방은 니네들 선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산 거야 참 말 잘해 그치? 더우니까는 단받이 되게 많아 그리고 또 코끼리를 우리가 탔기 때문에 기념으로 코끼리 그리고 또 나는 얘네들을 위해서 피고리 하나씩을 샀지 코끼리 그리고 또 나는 도라이몬 같아 난 니브 하나 샀어 그리고 또 난 그 사이에 옥수수도 먹었고 아이스크림 사서 조금씩 나눠줬지 아 진짜? 얼마나 왔어? 끝! 다 썼어? 다 썼어 천바티를? 짜잔 짜잔 이 자석을 꼭 사야 돼 나는 진짜 모으거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이거 보면은 아 그때 우리가 치앙마일 갔었구나 이게 생각이 드니까 나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짜잔 이거 저한테요? 아 니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희 형은? 우리 지오디는 무슨 색? 하늘색 그렇지 그래서 하늘색 자석 짜잔 이거 두 개 다 합해서 한 25바트 됐을 것 같은데 하나에 500바트 하나에 500바트 500바트 면은 그건 뻥이죠 하나에 만원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여기서 500바트 주면 우리 배 터지게 밥 먹을 수도 있어요 커피 마셨어 거박 거박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라 여기 커피숍이 있어서 다들 힘들고 더우니까 커피 하나씩 마셨지 그래 마셨더니 925바트가 나온 거야 진짜 그렇어? 어 컴오야 그래도 나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 그래 그래 KST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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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STAR